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 각각을 모두 만족하는 그 지점 즉 입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예를 들면 조건 1 조건 2 그다음에 조건 3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중에 길로부터는 몇백미터 이내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이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도상에 표시해놓고 하나로 싹 합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쉬운데요. 누구나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전혀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족하는 조건들을 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건을 불만족하는 이런 것들 있죠? 불만족하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립니다. 제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것이 뭐가 됩니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남는 것이 바로 찾던 지역, 원하던 지역이 되는 것. 이렇게 된다는 이 시스템을 아시고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뒤에 문제 나왔을 때 적용해가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